글라셔는 손질과 동시에 광택 효과를 낼 수 있는 네일케어 제품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네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쉐입 정의전 손톱을 깨끗이 합니다. 두 번째, 제품의 까칠한 부분으로 좌우를 움직이며 네일 엣지를 갈아내어 쉐입을 다듬어줍니다. 세 번째, 쉐입 정의 후 제품의 까칠한 부분을 네일 표면에 밀착시켜 좌우로 움직이며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이때 글라셔인을 최대한 네일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사용하며 네일의 양끝도 사용방향을 조절하여 쓸어주듯 정리하여 줍니다. 네 번째, 남아있는 두스럼을 깔끔히 털어내면 깔끔하고 매끌한 광택이 나는 블링블링 네일 완성! 글라셔인은 광택의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매니큐어를 할 필요 없이 크리스탈처럼 반짝거리는 자연 네일 그대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글라셔인은 네일샵과 전문가 없이 손쉽게 셀프 네일 케어가 가능합니다. 네일 쉐입 정류와 광택 효과를 동시에 밉니다. 광택이 최대 4주 동안 지속됩니다. 흐르는 물에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으며 소독도 가능합니다. 매니큐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업군과 임신부, 유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급 글라셔인으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코너와 엣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네일 부스러움이 제품의 붓기 때문에 가루 날림이 적습니다. 글라셔인은 반대체 디스플레이 공정을 이용한 독장적인 가공기술로 생산된 세계 최고 품질의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세밀하고 정교한 글라스 패턴이 네일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어 누구나 쉽게 크리스탈처럼 반짝이는 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인정한 최고 품질의 글라스네일 광택팔 글라셔인입니다. 한국이 있는 품질의 글라스 패턴이 네개세 Yasmin이 감사합니다.